유학 다 좋아. 뭐야, 옆에. 옆에 뭐야. 보인다, 안 보인다. 너무 잘해. 하나, 둘, 셋. 아, 대박. 아, 대박. 난 지금 화가 무시나 있어. 도대체 너의 삶 참을 수가 없어. 널 사랑하는 나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자세하게 이럴 수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 널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 이런저런 걱정뿐인데 오해는 하지마. 내게 왜 말해봐. 내게 왜 말해봐. 사실이 아냐.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 상민이는 사랑해.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 너는 왜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추억이 될 수는 없잖아.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장미다 향한 내 사랑을.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남은 건 널 위한 사랑뿐.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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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댄스 배틀을 제안합니다. 댄스 배틀이요. 그래도 가보자.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어? 줄 수 없지. 자 그럼 불타는 차입니다. 댄스 배틀 지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스모크.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음악 잘한다. 와, 진짜. 오케이. 비손지암. 다음 노래는요. 세븐이야, 세븐. 다 알아, 다 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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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오, 오, 오. 왜 이렇게 다 알아? 지훈 언니 다 알아. 아, 오. 미쳤다. 미쳤나.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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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렸어, 안 들렸어. 세진이 바지 찢었다. 다음은 장미랑 가야 돼요. 장미랑 이거는 신동 친구들 몰라. 좋아, 좋아. 우리는 알지? 잘했어. 잘했어. 우와, 대박이다. 녹였다, 녹였어. 이거 안 녹아요. 다른 세 가지. 오케이, 뛰어. 아, 힘들어, 힘들어. 다른 마스터분들도 동의를 하십니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면 소리 질러. 어머,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뮤직 스타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다 알아. 모르는 소리가 없어. 찢었다. 너무 잘한다. 준비하시고. 뭐야. 바로 나와. 에너지 어떡해. 다 알아. 자, 여기까지. 수영이 춤 장난 아니야. 수영이 뭐야. 열정적이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우리 태진 씨 한마디에 지금 이 무대가 성사가. 만족하세요. 저는 너무 만족을 했고요. 그냥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춤도 춰야 되는구나. 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